한국의 연구소는 다가가서 공연을 지켰습니다. 이해가 있던 겁니다. 오호메뉴 다섯 명. 한국에서는 삼십째 메뉴가 그 다음 두 곡이 되거든요. 야간 매점에 폭풍이 불어 닫힌다. 벌칙인데 이거 벌칙이야. 이거 자꾸 해외 느낌이오. 이거 자꾸 해외 느낌이오. 말 좀 해. 김준호! 함께하면 더 행복합니다. 드라이! 오늘 또 목요일 밤 빈든실 첫 특급기 했어요. 김민준 씨, 김준호 씨. 봄 양상욱. 김준호 씨는요? 김준호 씨가 오늘 집안일 때문에 잘 일을 못 했어요. 오늘 못 나오세요? 오늘 못 나와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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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예능은 정글이군요. 네 분이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오늘은 앞에 이분들이 계셔야 합니다. 오늘은 말이죠. 오늘은 정말 모르겠어요. G4의 절친 특징입니다. 봄 씨는 아시겠죠? 누구 친구예요? 정범균 씨죠. 이게 최고의 개그맨 장범균 씨 친구입니다. 장범균. 본인이 하는 최고의 개그맨. 앞으로 개그콘서트 10년을 이끌어갈 친구입니다.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. 효정 씨는 절친이 누굽니까? 바로 양상욱 씨입니다. 아 이거 이거 상당히 효정 씨에게도 오늘 위기가 최종 씨입니다. 물론 절친이긴 하지만 위기는 꼭 기행일이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. 잘한다. 처음에 긴장했는데 좀 풀리네요. 네. 벌써 점점 빠졌죠? 개인기입니다. 개인기. 개인기예요. 이렇게 빨개져서 좀 있으면 고동색돼요. 근데 제가 사실 이게 해피투게드 엄청 나오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웬만한 저희 개그맨 동기나 선배들이 후배도 다 나왔는데 저만 안 부르는 거예요. 왜 안 부르나 가만히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못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.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양상욱 씨를 몇 차례 섭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그 작가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나요? 그렇죠. 출연하신 적 있죠? 그 승승장구에 그걸 보시고 뭐 좀 아 긴 리평판이 승승장구에서 내가 날랐다는 소문이거든요. 아니 그러니까 양상욱 씨가 굉장히 저희가 아 이제 양상욱 씨 정말 이제 왔다 때가 그 승승장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아 저는 그거보다 더 웃길 자신이 없어요. 제 인생 보라이어트에서 처음 아기 웃긴 거거든요. 야 3%야 사실 양상욱 씨의 초반은 이 정도면 괜찮다. 저희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여기서 더 양상욱 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깊은 수록에 빠질 수 있는 상태를 나왔다가 아 알겠습니다. 다시 들어가야죠. 아 준현 씨는 누구의 절친입니까? 저요 저요. 민준 씨가 허경환 씨의 절친? 왜요 왜요 왜? 아니 준현 씨하고 제일 친해요? 두 분이? 동기예요? 동기이고 또 술친구고 지금 여기가 젖혀있잖아. 고개 젖혀있어. 저번에 나올 때보다 소중돼 최종이. 그렇죠? 누가 봐도 가슴 배는 나눠져있네. 없다더니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절친 특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효 씨 전화 왔는데 사실 다 친하단 말이야. 몇 년을 같이 원효 씨 절친은 하는데 조심해야 돼. 내가 털면 니네. 맞아요 맞아요. 양상국 씨 지금 김준현 씨하고 네 분이 다 동기예요. 이 동기가 아주 또 굉장히 쟁쟁하네요. 쟁쟁하네요. 재석 씨 동기도 쟁쟁하잖아요. 전 7기인데 제 동기들도 아주 대단하죠. 김용만 씨. 김국진 씨. 양원경 씨. 박수홍 씨. 남이석 씨. 김수영 씨. 김수영 씨. 뭐 있겠네. 그 있나봐. 동기 누가 있어요? 제 동기 다 병들었어요. 에이. 다시 갈게요. 병들었어요. 양상국 씨. 양상국 씨. 약간 자신감. 제가 약간 롤 모델인가요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정정하고. 하하하하. 롤 모델인데. 와. 배울 게 없네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롤 모델 하지마요. 편집을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. 저 되게. 비디가 만들어진 거예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양상국 씨 얘기 잘했는데요. 우리 박명수 씨는 우리 해투의 기획상품입니다. 하하하하. 전형적인. 기획 단계부터 모든 캐릭터. 모든 컨셉. 다 제작진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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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